스칸디나 매트리스와 함께 하시면 오늘 함께 하시면 퐁 퐁 소리 어디 갔어요? 이게 층간소음 완화 효과를 받았어요. 그러니까 안심하실 수가 있네요. 이렇게 조용하게 심지어 포근하게 탄성력이 끝내주잖아요. 거기에 많이 여쭤보세요. 아니 스칸디나는 왜 회색빛이야? 고객님 저희가 그냥 색깔을 넣겠습니까? 이 가격에 이 퀄리티는 진짜 좋다는 게 국내산 참수치입니다. 진짜 대단하죠. 참수치 어디에 좋아요? 항균 99.9% 소취 테스트 심지어 옆쪽으로 보이는 원적외선 방사라던가 음이온 방사라던가 저희도 만약에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참수 빼도 돼요. 층간소음 완화 효과 이런 거 안 받아도 돼요. 하지만 고객님들 편하게 쓰시라고. 이런 걸 모든 걸 받았습니다. 순면 커버에 참수 들어갔죠. SKC 정품 원료 사용했죠. 거기에 제가 좋았던 거. 여자잖아요. 보여주세요. 엄마가 혼자 왜 애기 보느라고 거실에서 주무실 때도요. 이거 무거우면 못 옮겨요. 제가 이불 한 채 든 것처럼. 한 손으로 해볼까요? 한 손으로도 이렇게 가볍게. 이동이 편하니까 우리 가족들 아이들 거실에 누워있을 때 너무 좋고 무릎으로 막 이렇게 애들 놀이턴조하고 뛰어다니잖아요. 괜찮습니다. 꽝꽝 찌워도 괜찮은 거고 그만큼 충격을 완화시켜준다는 거. 거기에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. 저도 그랬어요. 제가 이걸 샀던 이유가 온수매트를 깔았거든요. 근데 이 위에 어떤 걸 까면 여기가 뻣뻣해진다 그러고 어떻게 된다 그래요. 근데 저희 스칸디딘 괜찮아요. 미끄럼 방지 다 돼있을 뿐더러 이게 돌침대건, 전기매트건, 온수매트건 다 괜찮습니다. 심지어 미끄럼 방지 효과까지 다 있기 때문에. 그냥 바닥에 두셨을 때도 애들 슬라이딩 쫙 하잖아요. 괜찮습니다. 이거 디자인이 아니라는 거 챙겨가셔야 되는 거고. 심지어 선미씨. 처음에 선미씨가 저보다 일주일 빨리 썼어요. 고객님. 처음에 딱 한 얘기가 아니 온수매트 한 2시간 틀고 껐는데 계속 따뜻하더라. 왜냐하면 아까 여기 보여드리다시피 에어올이 천 개, 수백 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여름에선 시원해서 좋고요. 겨울에는요. 온수매트 딱 켜놓잖아요. 훈훈한 손기가 오랫동안 남아있어요. 그래서 끄더라도 금방 냉골처럼 차가워지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. 거기에 통째로 물세탁 가능하다는 거. 통째로 빨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개운한 느낌, 목욕한 느낌으로 한번 사용해보실 수가 있다는 거. 오늘 세일 방송 정리하기 전에 잠깐 보여드릴게요. 기본적으로 물세탁도 가능합니다. 어머님들 집에 있는 10년 된 매트리스, 애들이 아무리 쉬하고 침 흘리고 한다는 들 빨 수 있으세요? 못 빨죠. 그거 어떻게 빨아요. 그런데 개운하게 빨 수 있습니다. 게다가 빨아도 더욱더 부드럽게 쓸 수 있는 건 100% 순면이니까. 100% 순면 커버.